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지금 일단 금리부터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월요일 중요한 날입니다 금리가 많이 떠요 금리 얘기는 여기서도 상당히 여러 분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저희가 또 마침 1월 달에도 금리가 한참 올랐을 때 와가지고 금리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론을 다시 짚어보시면 경기 민간 업종에게 좋은 거다 주식에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때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진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채 10연물 금리가 1.345% 길게 얘기했지만 한 1.35%까지 1.3%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올라오면 이제 또 후루룩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금리가 좀 상승세가 가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간 걸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MBS 같은 거 요건 이제 모기지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기지라는 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낮아진 금리로 다시 모기지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기니까 소위 조기 상환을 좀 많이 합니다 영업이 프리페이먼을 하는데 조기 상환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MBS의 기초 자산이 되는 모기지 채권이 조기 상환이 많이 나오면 이 MBS의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되는 표정인데 네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금리 갈아타게 할 거 아닙니까 2% 하다가 1% 하면 당연히 1%짜리 갈아타겠죠 그러면 1%짜리로 갈아타면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근데 결국 반대는 또 반대일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듀레이션이 길어질 테니까 그러면 MBS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듀레이션이 길어지니까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MBS를 던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컨벡시티 엣징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거를 무슨 특징이요? 컨벡시티 엣징이라고 하는데 컨벡시티가 이제 듀레이션을 한 번 더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뺄게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후루룩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세는 요렇게 그냥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요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게 요렇게 꺾이고 있어요 더 가팔라진다는 뜻이죠 네 가팔라진다는 의미고요 요래서 한 두어 주 정도는 금리 상세가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게 채권시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저항선이라고 하나요? 금리 상세의 저항선은 한 1.5% 정도 10년 만기 국채로 봤는데 1.3에서 1.4호까지 올랐는데 금방 올랐군요 1.3호 1.5까지도 정말 후루룩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요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까 진짜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1.5라는 숫자가 절대 낮은 숫자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1.6 정도가 되면 바닥 대비해서는 130pp 올라오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 이제 한번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온 거를 약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서 2% 내려가면 당연히 2%를 갈아탈 거 아니에요 2%에서 3% 올라간다고 해서 3%가 더 좋은데 이렇게 갈아탈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갈아타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연체율이 막 높아지거나 그러진 또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2, 30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조기상환이 허용이 안 되면은 그냥 얘는 드레이션이 원래 수정 드레이션을 따지면 그것도 좀 짧겠지만 대출시키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조기상환을 하니까 실제로 이 채권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래 사람들이 상환을 안 하게 되니까 그대로 있겠죠 네 그대로 점점 더 그대로 있는 숫자가 늘어나면? 시키면 줄어들었던 게 원래는 시키면 한 20년짜리인 건데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얘가 사람들이 조기상환을 하니까 보통 조기상환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낮아지는데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조기상환을 안 하니까 안 하는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드레이션이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평균 예를 들면 500명은 한 30년이고 또 500명은 한 20년 또 500명은 한 6년, 7년 이렇게 갚아버리는데 그거 이제 다 합쳐보니까 한 17년쯤 나오다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한 20년, 25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데요 보통 한 6, 7년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겠지만 채권을 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쿠폰 예를 들면 표면 이율이 0%인 채권이다 그러면 그거는 드레이션이 얼마죠? 30년 30년 표면 이율이 낮은 게 드레이션이 길어요? 아니면 표면 이율이 높은 게 드레이션이 길어요? 따진 거겠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성장주, 가치주 드레이션으로 또 사람들이 연결시켜 보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죠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다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죠 후루룩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는 조금 더 세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여러 가지 요소로 저희가 좀 쪼개서 보잖아요 금리는 단순히 이제 한 10년물 금리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지만 쪼개고 쪼개서 보면은 기대인플레이션 아니면 실질 단계 금리 평균, 텀프리미엄 이렇게 막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최근에 금리 상승세를 주도했던 거는 기대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기대인플레이션은 WTI 유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라는 게 완벽하게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대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왜냐면은 보통 물가 상승률이 연간으로 지금 연준의 목표는 2%인데 유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훨씬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유가가 한번 올라가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 인플레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기대심리들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기대인플레이션 이 금리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니까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요 며칠 최근 사이 진짜 한 2, 3일 정도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실질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실질 단기 금리 평균 금리가 조금씩 이제 더 빠지고 있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얘가 이제 금리 상승세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제가 성장할 거야라는 기대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유가가 오른 거는 미국 한파 영향도 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파 때문에 원유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도 차질을 빚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WTI가 60불 배럴당 60불을 넘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여기서 당연히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무게중심이 좀 실질 성장 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도 짜고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실질적인 경계 회복 성장률이 앞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제일 주요한 놈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연준 정확히 지역연은이라고 하는데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에 뉴욕하고 애틀랜타가 예상치를 냅니다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요 지난주에 애틀랜타 연인이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4.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두 배나 한대요? 다 보면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 거다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산업 생산 잘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 잘 나오고 딱 이거 이제 발표된 날 17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확 올라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한 나우캐스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을 거기서 GDP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8%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또 금리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진짜 많이 이제 세미나 때 받는 질문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두 가지가 하나는 금리랑 하나는 친환경주인데 두 개 다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 거의 뭐 100% 나옵니다 금리 어떻게 봐야 돼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해서 주식의 주가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배당 할인 모형 DDM이라고 하는데 DDM 디스칸 모델 근데 얘의 분모에 R 빼기 G가 있어요 그 R은 할인율이라서 이제 금리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고요 G는 성장률 성장에 대한 기대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분모의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이 주가를 설명할 때 이 분모가 커지면 주가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금리가 성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르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 빼기 G가 있으면 이 R이 커지는 것만큼 G가 커진다면 G도 커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주식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요 그 반대예요 사실은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주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진 거는 저금리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질 거고 주가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주가를 설명할 때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우리가 흔히 퍼 라고 얘기하는 PE레이셔도 중요하지만 이익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금융이기 때도 얘도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다 지탱해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상승을 되게 걱정하시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금리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한다면 사람들은 경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뭐 그런 걱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상승을 걱정할 게 아니라 금리 하락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주식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는 배당을 많이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우리가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듀레이션이 길면 아무래도 금리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우리 빅텍 주가의 흐름은 1월 한 둘째 주 그때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안 총재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경기민가 업종이 쭉 많이 빠지고 빅텍이 쫙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딱 반대 흐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때 이제 금리가 살짝 좀 밀렸었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혁 팀장님 얘기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이게 성장을 동반한 금리 상승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성장률의 상승세가 금리 물론 이제 절대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금리 상승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장률 상승의 기대가 있다면 이건 건강한 금리 상승이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별로 없고 지금은 특별히 확실히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금리 상승을 커버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금리가 하락 반전하면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작년 2월 3월 달에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때 금리 모양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이렇게 낮게 실제 경제 체력보다 금리가 좀 더 낮게 유지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환경이고요 근데 어쩌면 진짜 소위 진성 랠리 또 다른 말로 실적 장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금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던지셔야 되는 질문은 지금 주식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뭘 사야 되나? 그거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아주 모호하게 경기 민감 업종 투자하세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저에게 지금 여러 번 나왔지만 계속 저 출연을 받잖아요 출연을 받으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경기 민감 업종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 업종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재, 산업, 금융 그리고 최근에 유가 때문에 반응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에너지 또 이제 최근에 성과는 좋았죠 경기 소비 업종 특별히 지금 팬데믹,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은 7일 평균치가 6만 명대로 지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군요 제가 그때 혹시 차트 기억하시나요? 1차 확산이 있고 2차 확산, 3차 확산이 있는데 2차 확산기에 일간 평균이 5만에서 7만 명 정도고 노맘대까지 떨어지면 경제활동이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이게 한 2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훨씬 빨리 왔습니다 한 주 정도 빨리 왔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엄청 추워서 못 다니고 있으니까 미국분들이 그래서 더더욱이 검사도 많이 안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아니요 검사 굉장히 충분하게 되고 있고요 검사된 분들 중에 확진율 낮다는 걸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게 날 좀 풀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확진자 선언을 딱 짚어봤을 때 어? 이제 별로 안 걸리네? 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활동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 그 경제활동 정상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행 그 다음에 호텔 레저, 레스토랑 어, 최근 성과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저희 이제 김세한 차장하고 같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여행주가 좋으면은 아니, 항공주가 좋으면 그중에 이제 국내 항공 중심으로 올라갈 거니까 사우스 웨스트 에일라인 뭐 이런 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L-U-V, 러브라고 이제 코드가 저희는 여전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어렵다는 분들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냐는 분들이 이제 채팅창이 좀 계신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는데 식용유값을 모르고 치킨을 튀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식용유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은행주에 투자했는데 은행은 그렇게 안 오를까? 왜 애플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10년 동안? 이게 그냥 애플이 장사자라고 은행이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금리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용유에 대한 비유는 약간 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찰지지 않았죠? 급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임대료의 인상 왜냐하면 임대료는 금리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임대료 10만 원씩 더 올려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가 올릴 경우도 있으나 시중에 점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지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런데 치킨이 예를 들면 하루에 50개씩 나가다가 70개씩 나가 이거 10만 원 먹고 올려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핵심은 금리가 이 비유도 좀 아닌 것 같다 장사와 관계없이 임대료 올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핵심은 금리가 그만큼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계도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꼭 잊지 마시고요 어려워도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풀은 이해하고 하냐? 물론 아직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금리 이야기 금리 이야기는 어떻게 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소재 산업 혹은 여행 이쪽으로 괜찮게 보고 계신다 올해 지금 이후로는 올해라고 너무 길게 보고 싶지 않고요 지금부터 지금 보실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화두가 또 있죠 친환경주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갑니까? 원래 KB는 유명해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쪽 사야 된다고 차트를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고 특히 지난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금요일날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친환경주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초기에서의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성장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세지니까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거 친환경 인프라는 연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온 것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조정부 절차는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출, 세금, 연방, 부채 한도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각각의 한 번씩밖에 못 쓰는데 이번에 지출해서 한 번 쓰면 이번 회계 연도에는 못 쓰니까 그래서 다음 회계 연도가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약간 약해지는 것들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많이 하락한 것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는 것도 있는데 마침 또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 게 텍사스 정전 사태입니다 텍사스가 지금 한파 때문에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좀 나온 상황이에요 텍사스가 그런 데죠 네, 텍사스는 또 한 50년 정도 공화당이 거의 독식한 곳이라서 거기다 정유산업도 있고 네, 맞습니다 텍사스 정전 사태를 보는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의 시각 차이가 최근에 좀 상당히 큽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 정리만 하면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된 이 발전 시스템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풍력 터빈이 얼어서 이번에 못 움직였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는 태양광, 풍력 이 발전이 우리 전체 텍사스 주지사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데 이번에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그래서 이 텍사스 주지 전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주 주가가 수요일, 목요일 날 한 10% 빠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입장은 또 완전 달라요 이건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텍사스 주의 문제다 왜냐하면 풍력이 얼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왜 북유럽은 그렇게 풍력을 많이 해? 이거는 텍사스 주가 대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건 풍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만 문제가 있었냐 이번에 천연가스도 얼어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거는 화석연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거는 텍사스 주의 발전 시스템의 문제지 재생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막 돌리고 있고 더더군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상기후는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오겠네요 이런 이상기후이 나온 게 기후변화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또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미국도요 재생에너지 완전히 다 쓰는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천연가스 워낙 많이 나오고 얘는 이제 탄소 배출도 적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일단 재생에너지를 또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도 또 비해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정도 공화당 텃밭이었던 지역이 텍사스잖아요 근데 이번에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인 테드크루즈 상원의원이 가족과 함께 칸쿤에 놀러간 그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제만은 국민 입장됐더만 테드크루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공격거리를 좀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재난지원을 하겠다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러고서 이번 주에는 텍사스에 갈 수도 있다 텍사스에 내가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터 때였나요?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를 밀어준 이후에 텍사스주는 계속 공화당만 지지를 했고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의 격차가 제일 좁았어요 한 40년 내에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걸어볼 만하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쪽으로 좀 최근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주의 주가는 이게 재생에너지 쪽 진영이 아주 무력한 사항은 아니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되니까 약간 반등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논란은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더 헤쳐나가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프라가 필요하다예요 사실은 무슨 인프라예요? 뭐가 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진보진영의 의견이든 보수진영의 의견이든 결론적으로는 인프라의 보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인프라 쪽에 모멘텀이 지금 약해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선두권에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되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미국은 선두주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상당히 뒤처져 있는 나라이고요 상당이까지는 아니어도 유럽같이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은 태양광 당연히 써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이런 논쟁들에 지난 10수년간 좀 휘말려 있었고 서로가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도 당장 우리나라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나오는 논조가 텍사스 정전 사태를 바라보는 논조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들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그런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동안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 의회 합동연설 한국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인프라 어젠다를 던질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면 또 다음 달인데 다음 달이 되면 이거 구체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의 모멘텀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없어질락 말락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바이든이나 이쪽 진보진영은 민주당은 이거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더 표현을 당겨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친환경 쪽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 쪽으로는? 네 친환경 쪽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친환경은 사실 제일 확실한 건 전기차이고요 전기차가 제일 확실한 이유는 혹시라도 친환경 인프라 관련된 투자안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그걸 쪼개서 하자 다 못하겠다고 하면 모두의 합의가 있는 쪽을 아무래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양원, 상하원 모두의 지지를 받고 양당에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전기차 인프라 쪽이 일단은 비교적 모멘텀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금 확실한 것 같아요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이거는 어쩌면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약간 멈춰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네요 주식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한파를 외신을 통해서 보면서 텍사스 같은 데들이 사실은 진짜 한파를 경험한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CNN 보니까 또 큰 주차장에 물 이렇게 싸놓고 구호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 해서 그 물 바닥하고 그러는데 저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지금 제일 선진 기술이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 여기 이제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 많잖아요 진짜 대도시 외곽 약간 나가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이게 21세기 진짜 미국에 왔나 내가 엄청 낙후되어 있는 데 들이 많거든 딱 비슷한 그런 인식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에 점수를 주면 몇 점이냐 전문가들한테 달라고 했던 10불 이 정도씩 줍니다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계속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엄청 뒤처져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이런 친구들을 얘기해보면 자기네 사는 동네를 개로라 그래요 개로 개토 있죠 개토 그런 표현을 많이 써 진짜 그런 낙후된 도시들이 도시 주변 타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하자고 그러는데 명분에서 내가 볼 땐 충분히 충분하겠죠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뒤지쳐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반중 여론은 사실 정책의 특기잖아요 반중만 붙이면 이거 반대야 너 친중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구도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김일혁 팀장님께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또 권순우 기자 태양광 아니 태양이 아니라 전기차 현대차와 그리고 포스코 이야기 수소입니다 수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